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꺽꺽꺽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한국사 시험도 있었는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아무튼간에 다른 과목도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시험 칠 때 유의사항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요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네 컴퓨터 유의사항은요 반드시 잘 나오는 걸로 꺼멓게 잘 나오는 걸로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과목 코드가 있습니다 과목 코드도 똑바르게 적어주시고 개인정보 학범 이런거 있죠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저희 1학년 기준으로는요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ou are good 끝 끝 감사합니다.